지금 본부에 큰일난거 같애요 화살 상자는 없나? 어 이거..이거 타고 가는거 같은데? 뭐.. 자 하죠 무기는 없는거 같애요 네 이동수단 어어오오오오오 자 돌아가 x2 우어엉.... 이처루 돌아가요 얘거 막...터지는거 아니야? 야 도움이 없어진거 같은데? 지금 도움이, 도움이 파괴된거 같애요 자 좀 줄까요? 오호 오오 빼빼빼 잠깐 야야 오럼있었나 thoughts 야 꼭꼬 마일리 TERfree 로미오 12에 combination 다 로미오 몇이야? 운전 잘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야 나와 인마 어우 죽으면 사자 인마 푸룩 지랄 여기 밖에 있네 화살 회수하구요 어어 어오오오오오응 오케이 팔이 있기때문에, 내 난이도는 뭐 걱정할필요가없어 안그레 이자식들아 너희들은 화살의 밥아니여 좁아여 자 화살 애를 좀 채우고 대게 저런 상황되면 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얘네들 용기가 엄청 대단해 난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 한발 얻었냐 아 한발 안죽고 왔네 여기 다 주석아있죠 지금 화살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에너지 안보이지 이놈아 모든 녀석들 모든 녀석들 으허허허허허 아웃 자 가자 여기가 오오오 지 떨어지지 않았네 다 지금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황이 지금 장난 아닌가봐요 빨리 가자 자 빨리빨리가 쪼금이라도 빨리빨리 좀 더 빨리빨리 좀 더 빨리빨리 좀 더 빨리빨리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계속적으로 구출하러 가야되는거 어우 뭐야 로미오 1이면 사이코지 에잇 제가 좀 풀려나 보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에이 지금 좀 이제 풀려나 봐요 아까 좀 그랬죠 건시게 했죠 가자 어떤 무기가 들어있을까 어 바주카프하고 이 다현장총이 들어있네요 하지만 뭐 저기서 화살을 주진 않나 화살이 더 강화되는 거나 뭐 그런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차에요 그리고 700미터고요 그렇다는건 예 바로 그거죠 차타고 하라고 차타고 하라는거야 자 얘네들 총기는 하나도 없네 총기 누가 다 털어갔나보다 자 가자 공격? 공격도 있어? 어? 잠만 뭔데? 이야 12연발 미사일 다현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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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헬리포터 자 자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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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달리는게 아닌데 자 잘 피해 잘 피해 왔다 왔다 야 차로 차로 와리가리하면 안되는데 잠깐 여기 잠깐만 눌러서요 헬긴데 아 화살 좀 나오지 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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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이거 뭐해 차 타오면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죽이지? 바츠카프를 받아볼래? 어? 바츠카프 한방에 죽었네? 야 바츠카프가 전작에 비해서 되게 쎄졌구나? 자 가자 고고고고 오오오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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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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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건 공격을 안하냐 그래? 오 내 사용할 수 있는 거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참 다 죽었는데 애들이 없네 오 저긴다 저긴다 댐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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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사일... 자전장 미사일을 4발 연속으로 써네 그 다음에 죽고 한 5시간 뒤에 한 5센스 정도 되는거겠지 탄환이? 어 다 죽었나? 어디 인마 인마 덤벼 인마 그런거 맞아도 끝다 끝 안한다고 또 있냐 다른 벽 또 어딨어 이 위에 있는거 같은데 어 누군지 모르지만 죽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열어봐 이..이 열어야 되는거 같은데 이런거야 오 오 아까 한발 썼죠 이거?